짜장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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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푸키에요. 다들 라면 좋아하시나요? 저는 술먹고 다음날은 해장으로 라면을 먹을 정도로 애정하는데요. 그중 짜장라면을 참 좋아합니다. 이번에 삼양식품에서 새로운 짜장라면이 나왔다고 해서 직접 먹어보고 리뷰해볼까 합니다. 삼양 쿠티크 에센셜 짜장 컵라면입니다. 유튜브나 광고로 너무 재밌게 봐서 궁금했던 라면이에요. 안젤리나 핑크박 주재, 몽자, 김계란 등 다양한 연예인부터 유명 유튜버까지 나온답니다. 생각보다 재밌어요.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보세요. 쿠티크가 뭐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쿠티크는 쿡과 뷰티크의 합성어로 세계의 다양한 시그니처 면놀이를 모티브란 높은 수준의 면식을 제한하는 면접 브랜드라고 해요. 삼양에서 야심차게 만든 짜장라면답게 면놀이 소스도 특별함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개봉해볼게요. 수제 삼양으로 물이 오 north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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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스테이크, 짜장 소스가 들어있어요. 보시면 한번 꺼내볼게요. 우리가 흔히 먹었던 컵라면 넣은 건 좀 다르죠? 바로 가장 특별한 바로 이 겉면입니다. 국내 유일 공정으로 짜지 않고 물에 삶아 아웃배더 오랜 시간 전문에서 건조시켜서 특별한 노하우의 겉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명 식감처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스페셜티 겉면이라고 합니다. 생명서일은 물론 이 겉면으로 inspect을 수 있는 속에 식물을 넣어서 이쁘세요. 튀김가루, 수술, billion맛 밟 founded, 담아서 만들어서 아이템에 간장소스, 양파, 대파, 소금, 대파, 고춧가루, 옥수수, 마늘,잭,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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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전ά전화 소금 소금 양념沢 고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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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